친구들 안녕 여긴 동물의 세계 오늘은 어떤 동물일까 오늘의 동물 육자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왕관도 썼지 화려한 허리 깃털 팔짝 펼치면 진짜 예뻐 알록달록 멋진 색깔 부채처럼 펴지지 들다란 다리로 우아하게 걷지 자 과연 어떤 동물일까 요요요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동물의 패션왕 공작생 재미있는 동물기즈동 예쁘게 꾸몄지만 예쁘게 꾸몄지만 사실은 수컷이지 사실은 수컷이지 암컷 관심 받으려고 암컷 관심 받으려고 예쁘게 꾸미지 예쁘게 꾸미지 잘 날기는 하지마 잘 날기는 하지마 땅을 더 좋아하지 땅을 더 좋아하지 멋진 옷을 입어 멋진 옷을 입어 동물의 패션왕 공작생 동물의 패션왕 공작생 4 2 한글자막 by 한효정